안녕하세요. 앞선 구글 클라우드 기반 백업, DR방안 알아보기 세션에서도 인사를 드렸던 김세희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옆에 계신 진광훈님과 함께 인프라 비용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훈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옆에 계시는 세윤님과 함께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그중에 인프라스트럭셜 모더나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일을 하고 있는 진광훈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위해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훈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방안, 즉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광훈님, 아마 해당 세션에서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 주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는 고객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왜 비용 효율화 또는 비용 최적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클라우드 시대 이전에는 IT 투자라는 것은 운용 주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었어요.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 뒤의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었죠. 클라우드 시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만큼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의 방식을 조금만 다르게 가져가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클라우드의 특성상 조금만 비용에 신경을 쓰면 절감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당 세션을 진행하기 바로 전에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검색을 타곡타곡 가다 보니까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결국에는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떻게 연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아키텍트, 개발자, 관리자 등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 혹은 활용하여 서비스나 업무를 진행할 때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자 즉 고객께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만나지 않도록 하며 최적의 기능을 구현해서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종의 공고사항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고사항들이 비용 최적화 즉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프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구글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개론에서 강론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화면에서 살펴보게 되니까 장표의 왼쪽 상단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큰 주제로 나눠지게 되네요. 시스템 설계, 운영 우수성,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신뢰성, 비용 최적화, 그리고 성능 최적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구글 클라우드 상의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이고 이 중에서 오늘은 비용 최적화 파트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외 다른 주제들이 솔깃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션 이후에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구글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광호님,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될까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대 장점은 쓴만큼만 지불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효율화를 꾀한다면 적게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두 번째 장점은 필요할 때 자원을 충분히 모아서 원하는 업무를 대체로 원하는 시점까지 완료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개념은 일단 적게 쓰고, 필요할 때 늘려 쓰고, 필요 없을 때 지우고 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게 쓰고는 약간 선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비유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한 신체를 가꾸고 싶을 때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체중 감량입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그 자체로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아프거나 탈수로 인한 체중 감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체중 감량과 같은 지표를 목표로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상태 또는 신체활동 능력과 외모의 변화 같은 것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노는 능력, 건강한 생활, 활동적인 여가활동, 활동적인 여가생활이 더 낫겠죠. 장수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죠. 비용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최적화는 낭비를 식별하고 지출 비용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무게를 뺄 때 나쁘게 빼면 안 되는 것처럼 비용도 나쁘게 줄이면 안 된다.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용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필요한 리소스의 사용을 줄인다는 것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맞는 말이지만 적합한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VM 인스턴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VM 인스턴스는 유틸라이게이션이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예를 들면 C2 유형의 VM 인스턴스들을 N1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틸라이게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요. 화면에 예시해 보시는 것처럼 C2와 N1의 가격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주 성능이 좋은 SSD를 가상 머신 인스턴스에 장착하고 있는데 실제 I.O는 선택한 SSD 성능에 많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적게 쓰고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나의 업무의 최적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비용의 가시성, 미소수 사용의 최적화, 가격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비용 최적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쉽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직접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구현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툴이 있을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든가 혹은 어려워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겠다는 판단이 들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집으로 오는 카드 청구서나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비 청구서 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각종 청구서를 보게 됩니다. 청구서를 보면서 작년 동월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의 변화와 전월, 당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비교해서 보실 겁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도 월마다 발생을 합니다. 그 청구서는 모든 판단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구서 내역을 내보내기, 즉 익스포트를 해서 저희 비코리와 같은 우수한 도구의 입력, 분석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저희 데이터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가치성을 더욱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인님께서는 실제로 명세서나 청구서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구글 클라우드 청구서 말씀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청구서 관련된 메일을 좀 기다리다가 오지를 않아서 이상했는데 제가 메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설정에 대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 관련 권한이 있으신 담당자님께 해당 권한 관련해서 요청을 해서 청구서를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사용 현황이 궁금한데 청구서를 메일로 받지 못하고 계신 사용자분들이 있다면 한번 내부적으로 설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서비스를 얼만큼 사용했느냐가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모든 곳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용에 대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무는 단시간 내에 집중된 자원을 소모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은 효용일 수가 있고요. 어떤 업무는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업무를 지속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고 되지만요.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비용을 줄이는 영역도 만약에 제품별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한테 허락된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를 수 있겠어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프라 영역인 컴퓨터 스토리지에 대해서 비용 최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스토리지는 복잡한 방법론과 투자 혹은 훈련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만큼 즉 서비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장치들이 모두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시간에서 강조하는 어떻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라든지 생소한 개념이 아닌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최적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컴퓨터 엔진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 엔진에서도 컴퓨터 엔진 자체와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가상 머신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겠죠. 전통적인 용량 산정 즉 사이징이라는 것에서부터 통해서 적당한 코어 수 그런 적당한 메모리의 크기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오래전부터 혹은 이딴 게 전산이라는 이름으로 IT가 소개되었을 때부터 혹은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들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딴 게 인프라를 다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와 같은 일이었죠. 사실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알맞는 가상 머신 인스턴스 타입을 정한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VM 인스턴스를 구동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레커맨더, 즉 추천자라는 것이 동작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가상 머신 인스턴스 타입을 추천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스턴스의 용량을 추적하면서 더욱 적합한 유형을 찾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쓰는 콘솔 화면을 며칠 전에 캡처한 것이에요. 일부러 이 화면을 위해서 VM 인스턴스를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놔뒀는데요. 콘솔의 VM 인스턴스 조회하면 중앙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배결등이 두 개씩 이렇게 갈로 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레커맨더가 동작해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VM 인스턴스 타입이에요. 저는 각 인스턴스마다 두 개씩 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이 인스턴스를 삭제했을 경우 당신이 얻어갈 수 있는 이익과 하나는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월별 비용 효과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 타입에서 두 개를 추천해주진 않고요. 저는 아이들 상태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레커맨더의 동작에 대해 지속적인 가상 머신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 조정을 자동으로 인프라에 반영하고 싶다면 이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는 이를 구현한 것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기터부에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도 있고 관련된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콧, IAC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설명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권장사항에 따라서 알맞은 VM 사이즈를 추천받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얼마나 유연하게 권장사항을 추천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워크로드가 CPU는 적게 쓰고 메모리는 많이 쓰는 상황일 때 혹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때에도 추천사항을 받아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우드 세상에서 세상에 진입하면서 온프라미시스와 온프렘 때와는 달리 기성복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즉 의료 매장에 방문해서 스몰 라지, 엑스 라지 같은 정해진 크기의 옷을 사서 입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VM 인스턴 스타일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신체 사이즈가 대중적이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굉장히 컸어요. 당연히 또 감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학습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몸에 잘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는 옷 맞춰 주는 곳을 찾기도 힘들고 주문복은 기성복에 비해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성복과 같은 가격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여러분께서 주문복을 구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취향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는 알맞은 옷을 쉽게 입으실 수 있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굳이 기성복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CPU 코어 수와 메모리 사이즈를 원하신 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동작시킬 어떤 워크로드에 필요하는 자원이 CPU 코어 두 개에 메모리가 512GB라면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코어와 메모리의 단가는 일반적인 VM 인스턴스 타입에서 제공하는 단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레커멘더도 이러한 설정을 부분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들이 추천자가 동작하는 그 결과로 추천드릴 때 그런 커스텀 VM 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에 제가 기술해 놓은 것처럼 범용 워크로드 타입에 마련된 E2, N1, N2, N2D 유형에서만 가능하고요. 컴퓨터 옵티마이즈 유형에는 C2, C2D 그 이외에 메모리 옵티마이즈라든지 엑셀레이터 옵티마이즈드 유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커스텀 VM이라니 기존까지 시장에서는 들어본 적 없었던 굉장히 유니크한 옵션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단순히 사이딩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 완전히 비용을 줄여버리는 예를 들면 개발자나 백오피스 담당자분들께서 특정 업무 시간에만 사용하는 VM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VM을 계속 켜둬서 비용을 발생하는 게 마치 약간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네. 있습니다. 인스타즈 스케줄을 고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10시간 동안 실행되는 가상 머신은 24시간, 7일 동안 운영되는 것보다 월변 실행 비용이 70% 정도 저렴할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경에 참여하지 않는 가상 머신들 예를 들어 개발 환경이라든지 개인 작업 환경 혹은 백오피스를 위한 가상 머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머신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규정된 시간 외에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내 규약이 철저하다면 이러한 인스타즈 스케줄 정책을 펼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클라우드 명령에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인스타즈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일정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물론 콘솔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좋아. 우리가 커스텀 VM이나 인스턴스 스케줄을 통해서 사이즈를 최적화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사실 약간 시스템의 스케일 업다운 관점에서 비용을 줄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혹시 스케일 아웃인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네. 과거에 우리가 업무를 설계하고 업무가 동작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설정과 라이브러리 등을 적용하여 OS 등 환경을 설정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망한다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갑자기 새 시스템을 사준다든지 라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혹은 시스템의 사용 연한이 끝날 때까지 상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그레이드도 하고 긴급한 패치도 적용해가면서 운영자가 보살피면서 가꾸게 됩니다. 이는 애정으로 돌보는 애완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매우 특징적이고 소중한 존재죠. 오늘날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과거에 시스템과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존재들은 자원으로 존재합니다. 수행에 필요한 워크로드에 자원을 할당받고 그 자원을 사용하고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면 자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식용을 위해서 키우는 가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축과 애완동물을 가지고 스케일업, 스케일다운, 스케일링아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여타 시장 참여자들과 다름없이 스케일링아웃을 위한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실현하고 그것을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자동 확정으로 번역되는 이 개념은 워크로드가 스텔리스 체계를 따른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예시와 같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초록색, VM 제로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런 가상머신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가 부하를 감지하게 되면 감지되는 부하 정도에 따라서 자원을 더 획득하기 위해 자동으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부하가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인프라 수준에서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할 수 있는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이름 지어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 짧게 말해 MIG에서 오토스케일링을 설계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G는 리전당 2,000개의 가상머신을 운영할 수 있어요. 오토스케일링은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초기화할 버퍼를 남기지 않는다. 라고 저희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VM을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즉 어떤 워크로드는 VM이 시작할 때 가동된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서비스 준비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작 스크립트가 복잡하다든지 즉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될 패치라든지 특정 라이브러리가 있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장이 오히려 큰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측 자동 크기 조정이라고 저희들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프리디키브 오토스케일링은 즉 부하가 발생되기 전에 VM을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로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되는 매니저드 인스턴스 그룹을 관찰해서 3일간의 CPU 기반의 자동 확장 기록을 점검해서 이 매니저드 인스턴스 그룹의 오토스케일러가 언제 확장을 하고 언제 축소를 할지 미리 예측해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별, 주간별 부하 패턴이 적용이 되고요. 1회성 혹은 월별 혹은 시즌별 혹은 연간 부하 패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쇠희님의 스케일 인아웃 질문 이후에 혼자 계속 떠들게 되는데요. 조금 더 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자동 확장 그리고 예측 자동 확장에 부과하여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개념은 기능의 도입으로 비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면 이번 소개해 드리는 것은 결여를 바탕으로 혹은 사용자가 결여를 수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는 마트나 편의점, 소매점에서 문 닫는 시간 직전 혹은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는 포장식품 이런 것이 정가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소비자는 신선도라는 결여를 통해가지고 신선도를 약간 포기한다는 결여를 통해가지고 지출 비용을 높여주는 경험적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귀가에서 방금 구매한 유통기한이 임박했지만 그리고 폐점 직전 시간에 판매하는 신선 식품이지만 지금 당장 귀가에서 그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해서 저녁을 드신다면 혹은 야참을 드신다면 정가를 주고 이미 오래전에 구매했던 혹은 유통기한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런 포장식품보다 회원 가치가 낮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세상에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스팟 VM이라고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변화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VM 인스턴스입니다. 이 스팟 스팟이라는 이름은 스팟 프라이스에서 봤는데요. 시가나 매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격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파란의 자원이 여유도가 어떠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즉 스팟 VM은 사업자의 여유 자원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렴해진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결려는 점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팟 VM은 사용 중에서도 인프라 전체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스팟 VM이 아닌 다른 VM이 자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쟁 상황이 발생하면 스팟 VM은 항상 점유권을 잃게 됩니다. 앞선 실생활에서는 신선도와 유통기한이라는 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결려를 인정하고 치르는 비용의 가치를 높였다면 스팟 VM은 점유권을 결려로 인정하면서 비용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팟 VM은 6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월 1회 미만의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91%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매니저드 인스턴스 그룹에 오토 스케일링 대상으로 스팟 VM을 선택하신다면 비용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설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에는 스케일 인 아웃에 대해서는 오토 스케일 더 나간다면 프레딕티브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배치성 작업이나 내결함성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스팟 VM을 고려해 주시는 것 이걸 좀 빨간 줄 쳐놓고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VM에 대해서도 특히나 컴퓨팅 비용 자체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대부분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을까요? 네 뭐 오히려 굉장히 단순한 설정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용 절감에는 크게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위에 특정 워크로드에 대한 성능 이야기이고 하나는 인프라 구성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할 수도 있는 라이센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능은 연산 시간과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능을 기록할 수 있다면 시간이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어떤 라이센스는 설치되는 시스템에 V-CPU 즉 눈에 보이는 가상 코아 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센스 비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혹은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무언가 조정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게 저희들의 바로 인스턴스를 VM 인스턴스를 만드실 때 코아당 멀티 스레드를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컴퓨터 엔진의 가상 머신 인스턴스들에게 간단하게 SMT 기술 즉 동시 멀티 스레드를 끌 수도 다시 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이 콘솔 화면에서 C2 머신을 작성할 때 만들 때 밑에 보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VM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특별한 워크로드의 성능 향상 HPC라든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특정 조건의 보완 충족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특히나 말씀 주신 코어당 스레드 조정 옵션은 라이센스 비용 소요가 높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서 비용을 절감하기에 굉장히 좋은 옵션처럼 들립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컴퓨트 엔진 관련해서는 비용 최적화 방안들을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혹시 스토리지 관련해서도 가장 유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화 방안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스토리지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 언급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토리지이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짧게 GCS로 알려진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GCS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만큼 여러 가지 비용 절감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그 중에 수명 주기 관리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희 GCS의 가격 형성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Y축에 있는 접근 빈도 얼마나 자주 오브젝트에 접근할 것이냐 에 대한 Y축의 값이 있고요. X축에는 지리적 중복 리즌을 하나만 쓸 것이냐 두 개의 쓸 것이냐 더 많은 리즌을 통해서 복제를 할 것이냐 에 대한 지리적 중복 에 따라서 중복이 많아지고 접근이 빈번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비용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 그럼 횟수 리트리버 횟수도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비용도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가격 형성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나열해 보면 표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였죠? 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부터 언급해 드리면 아카이브 그 위에 콜드라인 그 위에 니어라인 그 위에 스탠다드 스토리지가 존재합니다. 각각 어벨레빌리티의 차이가 있고요. X축뿐만 아니라 Y축에도 변화에 따라서 어벨레빌리티와 접근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스토리지는 단일 리전 그 다음 이중 리전 그 다음 멀티 리전 접근이 가능한 스토리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벨레빌리티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와 스탠다드에 이어지는 가격 접근 빈도 옆에 보면 최소 저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365일이고 제일 위쪽에 없음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60일 이내에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그 외에는 90일 그 외에는 한 달 그 외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30일 안에 저장된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낮은 특정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아카이브 쪽에서 가장 접근을 적게 한다는 조건 하에 가장 저렴하게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담아놓은 버킷의 특정 타입보다 더 오랫동안 접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보고 서점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일일이 할 수 없고 혹은 일일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 내신다면 저희들 오브젝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저희 콘솔에서 해당되는 기능의 설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스탠다드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우측 상단에 보면 어떤 액션을 통해 어떤 스토리지 버킷으로 변경할 것이냐 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스탠다드 이기 때문에 왼쪽 보시는 그림처럼 리얼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 그 다음에 딜리션 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와 같은 선택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브젝이 스탠다드에서 만약에 콜드라인 스탠다드에서 리얼라인 아랫단계로 내려가면 윗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 설정은 없어요. 대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오브젝의 age 언제 접근했느냐 마지막에 접근했느냐 등등의 사용자가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통해가지고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API도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CLI를 통해가지고 이런 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브젝트를 적절한 위치에 위치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스토리지 별로 스토리지의 클래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것을 얼마나 접근할 수 있냐에 따라 혹은 얼마나 접근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끔 접근할 때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옵션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뭔가 전반적으로 사이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마디 나눈 것 같은데 벌써 세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광훈님께서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남은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살짝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세션 인프라 비용을 효율적으로 체력하는 방법을 진행했던 구글 클라우드의 김세휘 네. 진광훈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엔소스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